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일님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압축과 종목 선별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좋은 시장에서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흔들리는 시장, 하락장, 변동성 장세에서는 확실하게 분석된 종목만 압축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포트가 5종목, 10종목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포트를 3종목에서 4종목 내외로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초보자 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올해 혹은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하락장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일괄매수, 일괄매도 전략을 짜셨던 분들이시라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리스크를 조금 분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황 강의,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강의, 이런 강의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강의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강의 관련된 궁금증들 올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답장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입장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린이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벌써 이제 42강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 오늘 내용은 제가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강이죠. 제가 최대한 뒤로 뺐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라는 것은 초보자분들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나오는 용어들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요. 수치도 많고요. 그래프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한두 번 보기만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시도조차 안 하시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주식예정석 강의로 기초강의부터 조금 심화된 강의까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강의가 최종적으로 이제 완결이 되고 제 강의를 반복해서 숙지하신 분들 결국 나중에는 홀로 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쉽든 어렵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뤄드려야 될 내용은 충분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주린이 분들 중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는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그냥 읽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는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스스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분석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분석해야 증권사 리포트를 잘 분석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지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될 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 강의의 특징 항상 정의를 내리죠.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럼 증권사 리포트가 뭐냐? 이걸 한번 봐야겠죠. 뭘까요? 증권사에서 시황 그리고 증시 주변 환경 및 종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다 의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팩트도 있고요. 그래프도 있고요. 수치도 있고요.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증권사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놨죠. 각종 경제 수치와 그래프 그다음에 의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몇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저도 처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전문 용어도 많고요. 하지만 정말 반복해서. 하루에 리포트 한 5개씩 한 1년 정도 보세요. 그러면 리포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한 투자 정보를 찾을 수 있죠. 특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라든지 시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대응을 받으셔야겠죠. 저도 매매를 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를 자주 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글씨가 안 보이시죠? 글씨를 보시라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아닙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식의 글씨도 있고 누가 썼는지 사람 얼굴도 좀 있고 이렇게 수치들도 있고 이런 의견들 옆에 정리된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H증권사의 리포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 뒤에 있는 게 Y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Y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날짜가 있고요. 요약이 있고요. 서머리라고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황 간단한 마감이 있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이렇게 써 있고 역시 밑에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입니다.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읽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다 이런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해서 투자에 이용할 것이냐. 이걸 배우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개인이 직접 수치까지 찾아서 분석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 신산업이 어떤지 이걸 알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간다. 혹은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다. 물론 다 직접적으로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시간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탐방을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방법이에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담당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대한 실적 분석, 전망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 투자 의견까지 각종 수치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보는 건데요. 증권사 리포트는 나름대로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나름대로라는 말을 했죠. 무조건 양질의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질의 정보를 뽑아서 내가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마지막 문장입니다. 돈 주고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돈 주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유로 리포트도 있어요. 유로 리포트를 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 강의의 핵심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투자 정보는 대부분 무료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독립 리서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 정보를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이런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증권사 직원들이 다 대충 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료로 보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쓰시는 초록창 N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시려면 각 증권사마다 계좌를 하나씩 다 터놓으세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증권 메일 만들기라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각 증권사의 계좌를 다 트시고 관련 정보를 메일로 받겠다는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면 한 10개 정도 증권사, 5개 정도 메이저 증권사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메일로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날아오거든요. 그런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 증권사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하셔서 거기서 제공되는 리포트를 어떻게 해요? 프리입니다. 무료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 정보를 잘 활용해보자라는 거죠. 한국만큼 리포트를 무료로 많이 제공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많이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 분들 주식을 시작하신 지 1, 2년밖에 안 됐다. 그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5년, 10년 정도 오래 하신 분들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는 리포트를 많이 보지 않아요. 이유를 제가 간단히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했는데 읽어볼까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증권사가 된 리포트 7만 8천 건. 엄청난 양이죠. 7만 8천 건 중에서 매도 의견 리포트는 55건. 7만 8천 개 중에 55개. 비율로 따지면 0.07%에 불과합니다. 종목 리포트를 보시면요. 다 사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해서 좋으니까 사. 이러이러해서 좋으니까 사세요. 이 목표 주가라는 것도 현재 주가보다 동떨어지게 높은 경우가 많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 주가도 주가의 후행이에요. 후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근데 현재 주가가 5천 원이에요. 근데 5천 원에서 주가가 9천 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목표 주가가 기존 만 원에서 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요. 후행에서. 만 원 갔으니까 매도해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목표 주가가 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5천 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한 3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목표 주가가 한 7천 원, 6천 원을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후행하니까 증권사에서 내는 종목의 목표 주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보셨다시피 매도 리포트는 0.07% 가뭄에 콩나듯이 없습니다. 매도 리포트 일부러 찾아보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없어요. 다 사라는 보고서다 보니까 개인 투자 분들께서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리포트만 보고 리포트에 사라는 거 다 사면 종목 백화점 되고 수익은 안 나겠죠. 특히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손실을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포트를 많이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쓰기 어려운 이유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어쩔 수 없는 생리입니다. 증권사도 기업이에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리포트를 쓰기가 좀 어렵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놨는데요. 증권사는 브로커리즈가 주요 수익원입니다. 브로커리즈가 뭐예요? 수수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주식 사고 파실 때 수수료 내시죠? 수수료도 내고 팔 때 세금도 냅니다. 수수료 수익이 주요 수익원이에요. 물론 최근에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 혹은 수수료를 굉장히 대폭 낮춰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수료 수익이 증권사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수수료 수익이 많이 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주가가 올라야 돼요. 왜? 수수료는 비율로 받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수수료 받는 금액도 높아지겠죠. 비율은 그대로여도 주가가 높으면 액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래가 많아야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수수료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활황이어야 증권사도 기본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도하라는 리포트를 막 낼 수 있어요? 어려워요. 태생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 의견 보고서에 대한 부담. 매도 보고서가 진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립도 거의 없어요. 매도는 더더욱 없어요. 근데 매도 보고서를 한 번 내잖아요. 항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해당 기업에서도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투자자 항의도 엄청 빗발쳐요. 굳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증권사 직원이, 애널리스트가 매도 리포트를 쓰고 싶겠어요? 눈치 보여서라도 못 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매도 의견이면 매도를 쓰는 게 진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눈치 때문에도 많이 못 쓴다는 거고요. 다수의 의견과 벗어나는 의견 제시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 리포트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매도 리포트를 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나만 맞춘 거죠. 오, 좋아.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나만 틀린 거예요. 나만 바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수의 의견에 벗어나는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도 중요한데요. 높은 세일즈 리포트 비중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많은 리포트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종목 세일즈용 리포트예요. 기관 투자자의 종목 매수 시 해당 증권사로 매수 주문을 내줘요.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어떤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종목이 이러이러해서 좋으니 매수 의견입니다. 라고 냈는데 기관 투자자가 그 리포트를 보고 참고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매수를 해볼게. 라고 한다면 그 리포트를 써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을 내줘요. 기관이 사니까 1억, 2억, 이렇게 안 사겠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도 해당 증권사가 많이 받겠죠. 그 직원한테도 좋죠.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 리포트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드린 거 말고도 매수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매수 리포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때요. 물론 최근에 기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를 내는 증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독립리서치들은 유료 리포트를 팝니다. 눈치 보지 않고 리포트를 써요. 이런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건 무료 리포트를 통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뭐예요.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은 별로 주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매수 의견이냐 이걸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양질의 정보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를 오늘 보는 겁니다.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오피니언보다 팩트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오피니언은 뭐예요. 의견이에요. 의견. 팩트는 뭐죠. 사실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요. 팩트를 처음에 깔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피니언을 냅니다. 이 팩트는 내가 체크를 하시고 오피니언은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수치 수치는 사실이잖아요. 조작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걸 왜곡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통한 전략은 내가 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의견보다는 팩트에 주목하는 것이 팩심입니다. 여기 설명해 드렸듯이 대부분의 리포트에는 수치, 즉 사실과 전망, 즉 의견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치를 스스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하셔야 증권사 리포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팩트를 뽑아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죠. 자, 오늘은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 혹은 저의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휴대폰에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 답장 받은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특히 지난 강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제가 한 번씩 설명 안 드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벌써 40강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강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스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가 팩트고 뭐가 오피니언인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 증권사의 기존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 쉽게 워드로 다시 따서 이렇게 갖고 온 내용입니다. 시원 리포트부터 볼게요. H증권사의 리포트 1부입니다. 볼까요?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력 배경에는 그룹주의 선전이 있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이건 뭐예요? 오피니언이의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아 그렇구나. 팩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똑똑한 개인들의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는 중이다. 팩트죠. 실제로 국내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개인의 수급입니다. 중소형주 매수 성격이 강했던 개인은 대용주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팩트죠.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거와 달라요. 과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데 되게 편중돼서 테마주 매매만 주로 했다면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에요.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낮은 가격도 아닌데 덥석덥석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위주의 랠리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시장이 꺾이고 있지만요. 이 보고서는 시장이 꺾이기 전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의 보고서죠.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개인이 대용주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갔다는 건 팩트예요. 그렇죠? 다 사실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각 그룹 기업의 일등주를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오피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개인 투자자 랠리가 있었고 개인들이 대용주를 많이 샀고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주가 강했구나. 음, 그러네. 그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종목들이,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포트를 쓴 사람은 어떻게 분석했어요? 각 그룹 기업의 일등주를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근데 의견이 살짝 달랐습니다. 왜 의견이 달랐나? 자, 보시면 이렇게 그룹주들이 강세를 유지했고 개인들이 대용주를 샀다 보니까 대용주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가치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 그러니까 적절한 가치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각 그룹의 일등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썼지만 저는 일등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등주라든지 상대적으로 못 오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일등주들이 더 갔을 수도 있고요. 제 말대로 일등주가 이제 꺾이고 이등주나 덜 오르는 종목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바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개인 투자 분들은 이 마지막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일등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팩트는 흡수하세요. 오피니언은 내가 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라든지 종목을 분석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안 돼요. 처음부터 이걸 잘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반복해서 보셔야 내가 시장을 보는 뷰,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야 나의 실력이 그때부터 향상되기 시작해요. 팩트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가 스스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반복해서 나와요. 기사도 반복해서 보시고 이런 리포트도 반복해서 보시고 이런 정보들을 충분하게 많이 흡수해야 돼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보셔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보입니다.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는 한 가지 그래프를 썼습니다. 주간 수익률인데 여기 보면 주간 수익률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한국이 제일 높아요. 9.7% 실제로 지난달, 지지난달 이렇게까지를 보면 한국 증시가 해외 어떤 증시보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동학계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으로 지수가 엄청난 슈팅을 보였죠.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견을 제가 냈을 때는 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네. 여기서 더 강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아, 한국 증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궁극적으로 뭐가 맞을지 그건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팩트 그래프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스스로 시황 분석하고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국은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MSCI에 따르면 지난 7년간 ESG 등급 상위권 30% 기업은 하위권 30% 기업 대비 이익 증가율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네, 어렵죠? 제가 최대한 쉬운 내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 되죠. 이거는 오피니언이에요? 팩트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팩트입니다. 그죠? ESG 기업이 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네, 사실이에요. 이거는. 밑에 내용 볼게요. ESG가 수익률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 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향후 매출 증가 및 오일식 가스 배출량 감소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오피니언이에요. 의견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피니언이 아니라 네, 팩트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ESG가 뭔지 볼까요? ESG.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ESG는 뭐 이런 겁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 이제 약자인데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들이 향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밑에 의견을 보면 ESG 기업을 무조건 보자. 이건 아니에요. ESG 기업을 보는데 그중에서 재무적 요소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을 보면 좋다. 이거죠. 네,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예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뭔 ESG야. 나는 반도체 살래. 제약 살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의견에는 뭐예요? 제가 동의를 안 했죠.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실력. 이건 이제 반복적인 리포트 분석 혹은 뭐 신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경제 관련된 용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내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면 그건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른 개인 투자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거 자료를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ESG 상위 기업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겁니다. ESG 상위 3분의 1 기업이 수익률이 1.3% 중간 기업이 0.12% 하위 기업이 마이너스 1.25%를 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이징권사의 건설주에 대한 리포트 중에 일부입니다. 이걸 볼까요? 대형 사사 합산 물량 분석입니다. 2020년 분양 증가세는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 뭐예요? 오피니언이에요. 대형 사사 합산 2021년 분양 물량은 11만 호로 전년 대비 17% 증가 전망. 전망은 다 오피니언이에요. 현대건설은 전년 대비 32% GS건설은 10% 대우건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합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어쨌든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설주의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건설주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정이에요. 여기까지는 2020년이니까 팩트입니다. 신규 분양이 여기 15년부터 꺾였다가 증가 추세를 보여요. 그래서 2021년에는 조금 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도 이 그래프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건설주의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건설주의 주가가 좁고 가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반만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수주에 대한 부분만을 다뤘습니다. 최근에 대형 건설사는 해외 수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해외 수주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거든요. 그러면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국내 건설주가 가겠네? 라고만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왜? 해외 수주는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국내 수주는 잘 되고 있지만 해외 수주는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더뎌요. 그럼 국내만 보고 매수를 하면 뭐예요? 반쪽짜리 전략을 보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해외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해외 수주도 좋네. 그럼 매수를 해볼까? 여기까지는 가야. 그래도 제대로 분석해서 건설주를 매수한다라고 볼 수 있죠. 증권사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을 때 그 내용이 그 섹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이면에 다른 부분을 봐야 되진 않는지 이런 의심도 해보셔야 돼요. 의심을 많이 해보셔야 내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증권사 리포트 1부인데요. NC소프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NC소프트 볼게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업데이트 효과가 이어지면서 1분기에도 일평균 합산 매출 40억 원대 유지했다. 이건 뭐죠? 의견이에요. 아마 40억 원대 유지했을걸? 의견인가요? 아니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밑에 내용 볼게요. 모바일 플랫폼 확장에 이어서 콘솔, 클라우드 게임 앞으로 많이 성장할 분야죠. 클라우드 게임 출시 플랫폼 다변화 게임에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금융, 인공지능, 신규 사업 성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NC소프트가 이런 신규 사업에 엄청나게 진입하고 있어요. 게임으로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더 큰 대형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피니언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피니언과 팩트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NC소프트는 실제로 엔터, 금융 이런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하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신규 사업 성과가 기대된다는 건 뭐예요? 의견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지 안 거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포트를 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신규 사업에서 성과가 날 것이다. 그죠?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죠? 날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 건데 리니지 M과 2M의 합산 1매출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만 상당히 좋은 매출을 보입니다. 구글 플레이에 로그인하시면 리니지 M, 리니지 2M 항상 최상위권이에요. 매출. 특히 리니지 M은 소위 말해서 현질. 현금을 많이 써야 된다. 실제로 리니지를 하시는 게임 유저분들은 몇 천만 원, 몇 억도 씁니다. 게임에 몇 억을 쓴다고?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는 NC소프트를 판단할 때요. 신사업 성과가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NC소프트를 이끄는 주요 매출 원인 리니지라는 IP의 가치가 살아있고 그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나오면 주가는 더 갈 것이고 리니지 M의 매출이 꺾이면 신사업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와도 주가는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NC소프트의 전체 매출에서 이 리니지라는 IP가 차지하는 매출은 압도적입니다. 이 리니지를 빼면 지금의 NC소프트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사업도 리니지로 번 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를 보실 때는 신사업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리니지 M, 2M 매출이 버텨주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사업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신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신사업 잘 되면 끝이지 라고만 분석하셨으면 이거는 분석을 반도 안 한 겁니다. 실제로 NC소프트에서 주요 매출이 뭔지 그 매출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 기대감이 있는지 이 정도로 분석을 하셔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분석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강의가 어려우시면 1강부터 보세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제가 조금씩 더 난이도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강부터 보시면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는데 공부에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강의를 보고 싶거나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휴대폰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겁니다.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요. QR코드나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서 공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엘소프트까지 봤고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디증권사 리포트의 일부인데 역시 종목에 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 봤어요? 우리 리포트 시황 리포트 봤어요. 시황 리포트 1등 대용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 것이냐 이 부분 봤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봤어요? 업황에 대한 리포트도 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봤죠. 아까 엘소프트 리포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KTNG 이것도 종목에 대한 리포트예요. 리포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황 두 번째 섹터 업종 세 번째 종목이에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건 없어요. 다 보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일단 시황 리포트를 위주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업종이나 섹터 리포트를 보시고요. 마지막에 종목 리포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리포트가 나왔으면 그런 리포트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몰랐던 여러 가지의 사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증권사 리포트의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건 의견이에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보고서에 나온 팩트를 구분해서 그 팩트를 읽고 나만의 주관을 가지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남들 다 하는 대로 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나의 정확한 의견 그런 의견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조금 더 주식 매매에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때부터 실력은 일치월장 할 겁니다. 볼게요. KTNZ 리포트인데요. 부동산 매출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내수 담배와 수출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실적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팩트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KTNZ는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5조 원 넘었죠. 자 동사 주가 PER 9.8배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PBR이죠. PBR인데 PBE라고 했네요. 네. 동사 주가 PER 9.8배 PBR 1.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수익 자산 비율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PER과 PBR 모르시면 이전 강의 꼭 보시고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ROE와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 등 저평가 상황이다. 저평가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의견인데 저도 이 의견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은 랠리를 보이면서 사실은 자동차주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약간 가격 부담이 생긴 게 맞아요. 근데 KTNG는 작년에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고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막 살짝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소외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지수가 꺾일 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KTNG 같은 종목군들 하락시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KTNG를 좋게 보자 이걸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팩트와 오피니언을 보시고 그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리포트 내용 중에 제가 의견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에이스소프트, 건설주, 그리고 아까 시황에서 그 의견은 제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KTNG,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때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는지 아닌지 팩트를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드렸는데 주식 투자의 왕도, 주식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가 어디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런 것들의 차트, 거래량, 보조지표, 투자 심리, 미국의 경제, 금리 어마어마해요. 천 개도 넘어요. 그렇죠? 한 만 개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이 강의입니다. 1강부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이 강의만 본다고 또 다 채워지진 않겠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 제가 읽은 예로 드리면 제가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저는 활자를 많이 봤어요. 책. 책은 그 자체로도 집중하게 만들고 과거의 많은 경험들과 역사적 데이터들을 진짜 많이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 서적을 많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건 보지 마세요. 무슨 3일 만에, 30일 만에 1억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거. 그런 거 보시지 말고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유명 저서라고 평가되는 그런 것들. 벤자민 그레이엄의 위대한 투자자라든지. 유명한 책들이 바로 있습니다. 경제 도서 가시면요. 이런 역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현상을 다룬 책들이라든지. 사회 현상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히 경제 관련된 서적을 자주 보세요. 저는 이제 주식 이전에 경제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경제 서적을 많이 봤어요. 그게 나중에 주식 공부를 하시는데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책을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그 지식이 주식 투자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TNZ의 팩트와 오피니언에 대한 구분을 했고요. 저는 이 내용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의한다. 실적을 볼까요? 실적도 팩트죠. 여기까지가 거의 팩트입니다. 여기도 예상치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맞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거의 안 정확해요. 참고입니다. 2020년, 22년 예상치니까. 매출액 보면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8년, 19년, 20년, 21년. 매출만 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시간이 좀 적으니까 매출만 딱 보시면요. 여기까지 봤을 때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2020년에, 그렇죠? 여기까지가 거의 정확해요. 이거는 사실이고, 사실이고. 사실에 거의 근접하고. 이 부분부터는 의견입니다. 의견. 그렇죠? 이건 아직 안 왔으니까요. 안 왔으니까. 2020년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 실적도 추세가 중요해요. 제가 차트에서 추세를 계속 강조드리는데 차트에서만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적에서 추세도 중요해요. 실적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보면 된다. 그런데 실적이 이미 개선된 종목들은 주가가 높은 경우도 많아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샀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때 가장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을 사면 되냐. 단순히 그렇진 않아요. 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면 이미 주가가 그걸 선반영해서 높은 위치일 거니까 끝물일 수 있어요. 그러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을 어떻게 미리 살 것이냐. 그때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해요. 어떻게 한다? 적자가 계속 줄어드는 기업을 선취미하는 거죠. 나중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나는 이미 선취미를 했고. 그런데 적자가 줄어들다가 개선되지 못하고 적자가 또 커졌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죠. 하지만 선취미를 하려면 어때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감수를 할 수 있죠.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드림 말씀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실적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KTNZ의 주가를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여기서 굉장히 박스권을 보이다가 훅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거의 주가가 회복이 못됐어요. 실적과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갔죠. 성장주에 대한 집중적인 쏠림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바닷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리포트 분석하기니까 리포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팩트를 먼저 보시고요. 그 팩트를 기반으로 내가 오피니언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 강의를 핵심적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 K증권사의 리포트 일부입니다. 포스코예요. 포스코. 아까 제가 리포트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황, 업황, 종목. 보통 그래요. 그리고 연말이나 10초에 증권사에서 100장짜리 엄청난 대규모의 리포트를 냅니다. 시황도 있고 종목도 있고 진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리포트를 한번 읽으시려면 힘든데요. 그걸 읽다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잘 안 보이네요. 풀입니다. 풀이.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증권사에 계좌만 트시면 해당 증권사에 로그인하셔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증권 메일 만들면요. 증권 메일.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해당 증권사에 가입을 하시고 계좌를 트시고 그 다음에 여러 정보를 받겠습니다. 해서 이메일 체크하는 게 거의 웬만한 증권사 다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이메일로 양질의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증권사는 5개만 가입하셔도 그 리포트들 다 못 보세요. 한국에 증권사가 몇십 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메이저들.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규모 큰 거. 규모 큰 증권사들 가입하셔서 메일로 정보 받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 리포트를 보고 의견 그거에 매몰되시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목표 주가 보고 어? 이거 좋대? 어? 사까? 안 보시는 것만 못합니다. 리포트에 나오는 팩트를 내가 스스로 분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리포트를 제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리포트에 있는 의견을 깡그리 무시해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견은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되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분석해서 매매를 해야 실패해도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해도 복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옆집 철수 엄마가 샀다고 해서 어이 그거 나도 사볼까? 이러면은 그걸로 벌어도 잃어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철수 엄마가 끝까지 나한테 종목 줄 거예요? 철수 엄마는 항상 맞아요?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스스로 서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분석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걸 증권사 리포트를 자주 보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리포트인데요. 읽어볼게요. 포스코는 여론 가격을 12월 7만원 인상한 데 이어서 1월 유통가격을 8만원 올리기로 했다. 고객사와의 가격 인상 테이블에서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팩트죠. 유통가격 올리기로 한 거 팩트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건 약간 의견인데 팩트에 기반한 의견이니까 이 정도도 거의 팩트 범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볼게요. 2021년에 이어서 2022년까지도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포스코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보통 증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 의견을 냅니다. 바이 바이는 사라는 거죠. 스트롱 바이 이런 것도 있어요. 강력 매수 의견 그다음에 홀드 홀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유하고 가라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뭐예요. 중립적인 의견 매도는 뭐예요. 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는 셀 의견을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우리나라만큼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하는 데도 없고요. 우리나라만큼 셀 리포트가 없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있게 바이를 외쳤어요. 대부분 바이니까. 바이를 유지하고 철강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함 유지함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은 과거에도 철강업종을 긍정적으로 봤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오피니언이에요. 이걸 보시고 아 내가 믿고 한번 가볼게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철강가격도 올랐고 전방산업도 개선이 되는구나. 이걸 봤을 때 내가 철강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올리기로 했어요. 좋아요. 수익성 개선 요인이에요. 가격 인상 테이블에서 불리하지 않은 것을 보여요. 좋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전방산업이 개선된다. 이 말을 알려면 전방산업이 뭔지를 봐야겠죠. 철강의 전방산업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조선, 건설, 자동차. 왜요? 이것들에 철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 건설, 자동차 업황이 회복될 때 철강 업황도 개선이 됩니다. 조선 어때요? 조선. 요즘에 좀 회복된다는 말 많이 나와요. 건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부분은 크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내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유가 상승도 해외 수준에는 긍정적입니다. 플랜트 같은 수주요. 자동차.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살났다가 최근에 회복됩니다. 판매량. 전방산업 좋네요. 좋아요. 철강 업황은 좋아질까요? 네. 괜찮네요.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의견이에요. 그럼 저도 바이를 드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했지만 저는 바이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지수로 보시면 PBR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수치를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차트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포스코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지수는 흔들려요. 대용주는 지수가 흔들릴 때는 어쨌든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포스코를 지금 위치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피니언입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이런 의견들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팩트를 보고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증권사 리포트는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철저히 분석을 하시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라는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혹은 지난 강의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핸드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셔서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장중에 지난 강의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강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올려드릴 거고 그 외에도 장중에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 말씀드릴 거니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 공부 능력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양질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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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